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여 드리는 핫게임 스틱 파이트 찾아왔습니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브린형과 그리고 왕국이랑 같이 즐겼던 렌트폴 게임사의 스틱 파이트라는 게임인데 이게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아주 전설의 게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개굴재물을 즐겼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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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잘 있어요 아 모바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레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저랑 배틀하는 게임이고요 4명이서 미니게임하면서 개인전을 뜨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또 상당히 꿀잼이거든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제가 노란색이고요 시작부터 일단 사무라이 배틀 일로와봐 샤악 이렇게 배버리면 되는 거예요 샤악 오케이 있어 1 셟 1 킬 하격감 미쳤어 일단 한 마리 갖고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죽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살을 해 버리네 자 다음은 무기 뭡니까? 호박 반석이야? 아우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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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일단 무비 볼 피하면서 차차차 차차차차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 3연승 미쳐고 야 타글감은 짜릿짜릿해 제가 저 위에거가 좀 약간 쎄하다 느낌이 약간... 배미더 배미더 몸의 조금만 또 좁지 않아요 저거는 피해야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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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골골 뽑 Над tule 넌 뱀이라서 코러 curriculum 나 살아있는데? SweAU 2년전에 떶분 아직까지 기억 하나데 이렇게 교류해서 못 움직이게 아 이번 거는 졌어요 그래도 제가 포인트 제일 높아요 야 이거 순간이동이네 순간이동 게인티건 뭐야 일로와 왼쪽으로 어우우! 해야 되는 맵이네, 오케이! 이거는 일로와봐 공기를 통제합니다 파란색이 아주 숨가쁘게 쫓아옵니다 미트에 숨어있어야 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죽을겁니다 걸어체! 깔리고요 나이스 자, 다음 맵! 레이저 마지막 맵이거든요? 오, 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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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이거는 제가 또 이긴 각이네요 레이저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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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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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먼저 뚫인다고? 하하 모차 보면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가볍게 뷰토리얼 이지마 숨 알리 오케이 이번 판도 가볍게 1등 차지해볼게요 어어 살샘살쇼살샴샘 çalış 구부부고구구 다음에 안되xt 아잏 따라 자 따라 자 따라 자 랄빠 따라 자 잘가 잘가 오 오 오 오케 이게 무조건 사운드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저 총집어야될거 같은데? 이번판 조금만 하는거같다 얘가? 이렇게 file 미쳤어요 이거 피해 이거 피해 나이스 컷트 아 컷트 아 컷트 아 아 GG 일단은 이렇게 가벼운데 가벼운 게임이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아 atten bbbbbbbbbbbbbbbo 접 tough 좋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야 바이어맨 아 이거 둘이 나한테도 데미지가 있는구나 자 2등이요 이번판은 조금 애매한데 자 저거 바깥으로 나오다가 죽거든요 김에 딱 왔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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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세요? 가만 있으면 이긴다니까ㅋㅋㅋ 자, 이번에는 눈썰맵인거 같아요 오! 칼이다! 윽, 일로와! 으어어어, 허허허허하 잘가, 안녕? 펀, 끼, 예스! 일단 얘부터 잡고 으음 뀽뀽뀽 음! 아, 이거! 아! 이렇게 밀어내줘 거네! 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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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어어! 어, 이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어? 뭐지? 이거? 내가 보수야! 나이스! 가볍게 컷!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 이거 이 게임에서 재능을 발견하나? 자, 그리고 상점이 있네요. 그리고 아, 여기에서 뽑기가 있습니다. 편지 약간 가볍게 한 번만 해볼까요? 첫 충전하면은 이거 준다고 하니까 3개 중에 세트 하나? 닌자 세트. 오! 너! 닌자 세트 등장! 와, 닌자 세트. 아, 등장. 이게 전설 스킨 세트인 것 같은데 연륙시가 있네. 그렇지, 이게 현실의 맛이지. 그리고 심지어 스킬까지 생겨가지고 3단 점프가 가능한 닌자 스킨 세트입니다. 와, 맞아, 보르러. 야, 그리고 이 죽음의 세포. 오! 야, 베놈이 개간지네. 오, 이거 베놈 뽑아야겠는데? 자, 닌자 스킨 쪘어요. 무려 3단 점프 가능하고. 좋아요. 귀요미 친구들에게 자본의 참맛이 뭔지 한번 보여줍시다. 애들이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라갔는데? 이거 버거 쓰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뭐야? 얘들 벌써 스킨이 다 있네?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자, 자.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제가 능력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대1도 안 집니다. 일로 와봐. 오이씨. 오오오오오오오. 패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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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버리고.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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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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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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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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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이겨야돼! 하단! 하단! 됐다!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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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돌아채! 하하하! 나이스! 오케이. 뭐야 이번에 또. 왓! 오오오? 자컷? 자컷? 오오오오오오? 일로와봐! 땅! 땅! 뱅뱅뱅!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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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조를 잘해야되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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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네? 오오오오오! 호호호! 야! 모빈으로 잡자! 야! 쟤가 조금 할줄 아네! 자! 모빈샷으로 피하면서! 그렇지! 루페이즈! 아! 보스이 이긴 빡세여 확실히! 아! 이거 현질도 했는데 이거 참교육이 안되는데? 3단 점프로 먼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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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아우! 오rés! 바주카아 오오오 야 뱀이다 뱀 뱀 뱀파티여!!!! 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 호호허 하하 오 뱀 쫓아 놓고만이거 미쳤다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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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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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자기가 어 어 아 호박반사기요? 튕기는거 계산 잘해야되요 와 근데 재밌다 일단 한명씩 컷합시다 한명 남았어 오이샤 발사 발사 웨이브어택 하하하 자 다음은 뭡니까 또 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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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보스전에서는 보스되는게 진짜 유리해요 이번엔 또 무슨목이야 어 시간건청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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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등이랑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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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렇게 장비 아이템까지 있어가지고 수집하는 맛도 쏠쏠할 것 같아요 한판 한판 가볍게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간만에 또 할만한 갓겜 나온 것 같습니다 어깨 어깨 오늘도 재밌게 오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음 뭐에에에엥 다시 한번 제대로 되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